한 남자가 뉴욕에 있는 고층 호텔에서 떨어져서 목숨을 잃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미 육군 소속의 화학자였던 프랭크 올슨 박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무려 22년이나 지나가지고 그때 사망했던 이 올슨 박사의 가족들이 CIA를 고소를 합니다. 올슨 박사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들은 CIA가 환각제 마약류인 LSD 실험을 했었다는 록펠러 위원회 보고서의 폭로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왜 누가 무엇 때문에 이런 실험을 한 것일까 그런 생각 해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답을 구해볼 수 있을 만한 자료를 또 하나. 오. LSD. LSD가 엄청 많이 있네요. CIA에서 LSD 연구를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제안한 윤석입니다. 서명을 누가 했냐면 케미컬 디비전. 화학국 국작. 네. 이 프로젝트의 어떤 진정한 목적은 탑스크릿이고 밝힐 수 없다. 없다. 네. 그건 확실히 맞네요. LSD를 연구한 것은. 네. 이 올슨 박사의 상관이 LSD로 뭔가 실험을 하려고 했는데 자기의 부하에게도 LSD를 먹여가지고. 놀래 먹인 거지. 실험하면서 그런 게 했던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을 살 만한 그런 상황이었군요. 소량을 자주 먹인다던가. LSD와 CIA와 관련된 이상한 일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제가 놀라운 증언을 하나 찾았습니다. 앨런 메모리얼 병원이래요 캐나다에 있는. 23일 동안 어떻게 잘 수가 있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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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하 theoretical Eisbauer.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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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은 다음 하루 floatвал. 예상은 헬리퍽 неп curated까요? 그 후 다시는 라Engvor. 그들은 세계 conex reachesatan 대중당되었습니다. odd. borough lotumm Shah R. I couldn't have any visitors for three weeks or stay there. 자, 보세요. 환자들이 어떤 병원만 가면 이상해져서 돌아와요. 어떤 사람은 가족을 몰라보고 누구는 말하는 법을 잊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걷는 법까지 완전히 잊어버린 사람까지 생겨요. 그래서 논란이 커지니까 미국 의회에서 조사를 했는데 엄청난 더 충격적이고 끔찍한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CIA가 마약 전기 충격 등을 이용해서 사람을 세뇌하고 조정하는 승리 실험을 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실험했던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사찰을 한 거예요. 얘네들이 어떤 상태가 됐느냐를.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거죠. 그랬다는 게 아니고. 자, 일단 영상을 한번 봅시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음모론 아니에요. 1995년에 미국 청문회의 지원 내용이에요. 95년? 95년? 거짓말 같은 이 실험의 이름은 MK 울트라 프로젝트. 다행히 크리스입니다. M.K.U.L.T.R.A. The goal, learn how to control and even reprogram people's minds.